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해 하실지 하늘의 문 여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 건강의 영을 허락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갈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삼갈 누구인지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의아해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삼갈에 대한 설명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유일합니다 단 한 줄로 끝난 인생이지만 그가 한 일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벌레스의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책 한 권 정도는 쓰여야 될 삼갈 인생 스토리 그러나 성경은 의외로 그 인생을 딱 한 줄로 소개를 해놓았습니다 에훗 후예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벌레스의 사람 600명을 죽였고 거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훗 후예는 에훗 후예라는 말은 당시 상황이 어떤지를 잘 보여줍니다 에훗이라는 사람은 사사입니다 사사는 원래 히브리 말로 쇼페팀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말로 재판하다 다스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셔서 재판하도록 다스리도록 세운 하나님의 사자 사사계는 모두 12명의 사사들이 나오죠 6명은 대사사고 6명은 소사사입니다 대사사 이름 기억납니까? 온리엘, 에훗, 더보라, 기도원, 입다, 삼손 소사사는 누구죠?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소사사들입니다 이들이 한 일은 억압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사이클이 있어요 반복적인 배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사이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는 일 우상을 숨기는 사람들 우상을 숨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적군의 손에 붙잡혀게 해서 징계를 하게 하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계를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의 평안을 주십니다 반역하고 징계하고 회계하고 평안이 사사기의 사이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훗 후예는 이라고 말씀하는데 에훗 후예는 이라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고는 모하베 에글론 왕에게 18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에훗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80년 동안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에훗 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대사사 두보라가 나타나기 전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사사가 우리 오늘 읽은 한 사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았던 삼갈이라는 사람입니다 대사사는 주로 길게 설명이 되어 있고 소사사는 아주 짧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짧게 끝이 나지만 한 줄로 슬밍이 되어 있는 사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삼갈 한 줄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줄의 인생이 오늘 말씀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스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의 출신 배경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출신과 배경이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 아나스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당시에 가난 신화에 나오는 전쟁 여신의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이방 신을 섬겼던 집안의 출신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배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후리아의 아들 삼갈이라고 했을 때 이 후리아가 당시에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연구를 발표를 합니다 그 집안 또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이방 신을 섬겼던 한 가정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삼갈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방 출신이었던 삼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구원을 하신 겁니다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이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아서 민족을 구원한 사실 우리에게는 평범하게 들려오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혁명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도 세 번씩 감사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 감사하고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드렸던 감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 눈에 이방인들이 누구였죠? 마치 돼지처럼 짐승처럼 짐승과 다를 바 없었던 그 이방인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은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발견을 하셔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배경이 없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면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생명 역사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결격 사유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의외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 전쟁 때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 여인 기억납니까? 창녀처럼 살았던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놀랍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 라합이었습니다 그러고 말미야만 나중에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겁니다 모합 여인 루스를 기억합니까?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이방 여인을 부르시고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위대한 생명 역사를 이루게 되신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유했던 그 루스를 통해서 다윗의 조상 할머니가 되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배경이 없고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쓰시기만 하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요즘 젊이들 가운데는 흙수저, 금수저란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어느 정도 부모님이 뒷배경이 있고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것에 따라서 금수저, 흙수저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달고 태어났다고 세상을 원망을 하기도 하죠 좋은 집안의 배경이 있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흙수저 하나 달고 태어나지 못하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 하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 탓할 것 없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미래를 제안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겁니다 일, 역사를 움직인 사람들은 흙수저나 금수저를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영직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 1세대로 태어나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 끝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일입니다 삼갈이란 이름 앞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의 배경, 그의 가족관계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인생인가 한 번 사는 인생을 내 자연인으로 살다가 내 능력, 내 기준만큼 살다가 인생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아서 한 인생 멋지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물어야 될 유일한 질문입니다 미국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한 사람 도와이트 디엘 무디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참 가난한 노동자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4살 때 돌아가시고 그가 받았던 교육은 초등학교가 전부였습니다 구두 수승공이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 놀라운 은혜를 평생 찬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난해 제가 영국에 캔버리스 대학교 앞에 있는 한 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연대했던 분이 어느 건물을 안내하더니 저것이 바로 디엘 무디가 영국에 와서 설교한 예배당입니다 해요 디엘 무디가 캔버리스 대학교에 가서 설교를 할 때였어요 그가 배음이 없다 보니까 발음이 맞지 않고 문법이 맞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맞지 않은 문법을 가지고 발음을 가지고 캔버리스 대학교 학생들이 발을 구르면서 환호하고 조소하고 그렇게 예배 시간을 끝을 내었어요 설교가 끝이 나자 한 학생이 무디를 찾아가서 그가 잘못 발음했던 것 문법을 하나하나 다 지적해서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무디가 했던 말이에요 나도 잘 압니다 나는 틀린 발음과 틀린 문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그 뛰어난 문법으로 그 뛰어난 은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다음 날 학생의 회장이 무디를 찾아가서 중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캔버리스 대학교의 7인 7명이 1호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그들의 삶을 중국 성교를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에서 45년 동안 인도, 중국 그리고 마지막 아프리카에서 그의 삶을 보냈던 웩 성교사 창시자 시티 스터드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중국을 위해서 51년 동안 중국 음식을 먹고 중국 옷을 입고 그의 삶을 불태웠던 허드슨 테일러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디 40년 동안 제대로 된 영어는 아니었지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 매일 복음을 전했고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던 사람 그가 무디였어요 내세울 곳 없는 하나 없는 사람 아무런 가정 배경이 없었던 사람 그 자신도 초라했던 사람이지만 막대기 같은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을 때 세상 영적 역사를 지각변동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비천했던 한 사람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 삼갈의 집안 배경을 보았어요 삼갈이 했던 일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소모는 막대기 이름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삼갈의 배경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가 농사꾼이었던지 아니면 목적업을 했던 사람이었겠죠 평범하게 살아갔던 미천한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가 평소에 들고 있었던 막대기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막대기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 평소에 놀고 먹는 사람들 아니죠? 이 사람들 철기 문화로 자라는 사람이고 전쟁으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입니다 평범했던 한 목동이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600명을 적군을 죽인 사건 이런 이야기는 믿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과도한 부탁이죠 불가능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둬야 할 것은 삼갈이 아니라 삼갈을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삼갈의 손에 들려있는 그 막대기가 아니라 그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적군 600명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물리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막대기를 누가 사용하고 있는가? 한 사람이 들고 있는 막대기이지만 누구의 손에 이 막대기가 들려서 쓰임을 받고 있는가? 그걸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내 자신 아무것도 없어도 내세울 배경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막대기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모세 80이 되도록 흰머리가 날리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막대기 하나 가지고 홍해를 갈랐던 사람 모세였어요 그가 막대기를 들었을 때 막대기가 아니라 그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물멧돌 기억이 납니까? 그가 던진 것은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였지만 이 물멧돌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고 그 역사로 말리면 아마 적군의 머리는 그 순간 무너지게 된 겁니다 중요한 영직인 교훈이 하나 있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내가 누구의 손에 지금 들려서 쓰임을 받고 있는가? 삼갈이 붙잡은 것은 막대기지만 삼갈을 붙잡은 문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때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보잘것 없는 막대기 같은 것 삼손에 낙이 턱배 같은 것 다윗이 들고 있는 물멧돌 같은 것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보고 흙수주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아쉬워하며 세상을 멍멍합니다 내 자신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자신의 인생을 한계를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지만 그러나 가진 것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의존할 것이 하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새롭게 일어나는 사람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두 눈을 마주한 채 겸손하나 당당하게 일어나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그냥 자인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능력 배경만큼 쓰임 받다가 인생을 끝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젖먹이를 통해서도 원수의 사자 입을 막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4년 전에 우리 교회에 스프라노 조스미 씨가 와서 공연을 연주를 했을 때였습니다 이 오케스트라 줄리아도 교수님들 모시고 와서 함께 오케스트라를 하는데 이 지휘를 하시는 교수님이 갑자기 지휘봉이 보이지 않는다고 찾아왔어요 제가 참 부족하게 예전에 지휘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변변 찾는 지휘봉을 하나 건넸습니다 조스미도 줄리아도 출신의 음악가들도 그 지휘봉을 따라서 천상의 소리, 아름다운 연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제가 가진 지휘봉 가지고는 사물을 가리키지만 그 손에 들려진 지휘봉으로는 명곡이 탄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휘봉은 누구의 손에 놓여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지휘봉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물을 가리킬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한 번 들려지기만 하면 명곡 같은 인생이 탄생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삼가를 묵상을 하면서 가장 은혜를 받는 사람이 제 자신입니다 삼가를 인생을 보면서 한 줄밖에 되지 않는 인생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인생 바로 거기에서 제 자신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보아도 신앙을 보아도 배경을 보아도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놀라운 은혜를 기억을 하기 때문입니다 삼가를의 막대기 제가 이 막대기를 잘 알고 있어요 경상남도 울산 북구에 있는 태백산맥이 끝나는 그 시골 마을이 제가 태어나고 살았던 마을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그 막대기 하나 가지고 소를 많이 몰았습니다 시골에는 소가 막대기를 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되면 소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곤 합니다 여러분 시골에 좀 살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소의 등에 뭐가 있죠? 이 소똥이 턱시득시 다 붙어 있어요 얼마나 날파리들이 많이 모이는지 이 소가 그 파리 하나를 못 이겨요 그러면 그 막대기 가지고 파리를 쫓아내기도 하고 고등학교까지 제가 살았던 시골은 문을 열면 뒤에 산이 보이고 온통 들판이 있었던 시골 농촌입니다 대문이 없었던 집 창호지로 문을 발랐기 때문에 그렇게 창호지가 빨리 헤어지면 이 겨울이 되면 얼마나 찬 바람이 안으로 들어오는지 방 안에 쌀까마니를 두었기 때문에 얼마나 쥐들이 많은지 이 천장에 보면 쥐들이 구멍을 뚫고 올라가서 밤 되면 딸거락 딸거락 전쟁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쥐들이 싸우다가 밑으로 떨어진 뚝 떨어지기도 하고 초가 지붕에 살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세 번은 아버지께서 초가 지붕을 다시 바꿉니다 그러면 아버지 따라 초가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다 보면 각종 짐승은 아니고 각종 벌레들이 다 키어나오는데 이 뱀들이 또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호동불을 켰어요 호동불 켜다가 촛불을 켜니까 얼마나 밝은지 이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죠 호동불 밑은 시커매에요 그런데 촛불을 켜면 방 구석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 전기가 들어왔을 때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만세삼창을 불렀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저희 집에는 전화라는 걸 놓게 되었어요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가난하게 살아오셨던 우리 부모님 예수님을 믿었던 가정도 아무도 없었고 교회도 하나 없었던 곳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라는 것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아무런 배경도 없는 아무런 집안에 내세울 것 없는 참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셨어요 요즘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전에 총신대학원에서 1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는데 우리 교수님이 정말 저런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들이 보기는 저러지 않는데 저렇게 살았는가? 하고 의심의 영이 충만해서 보는 사람들이 계시는데 제가 멀리서는 잘 보이지 않으시지만 가까이 보시면 이 큰 낫자국 토끼풀 베다가 벤 자국 나무하다가 벤 자국들 요즘은 꿰매면 이렇게 상체가 없을 텐데 그 40년 전에 그때는 뭐 쑥 바르고 된장 바르니까 여전히 그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가끔 성도님들이 아 목사님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라고 말하면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보이시기는 꼭 기궁자처럼 보이는데 그 모든 그 어려움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 힐링이 일어나요 삶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같은 인생도 사용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시기만 하면 한번 택하시기만 하면 쓰임받지 못할 인생이 없고 위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인생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참 사람들 비교하면서 살아가요 제가 있는 것은 워싱턴 수도입니다 미국에서 그래도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한국에도 수많은 정치인들 다 거쳐가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교인과도 비교하고 곁에 있는 한인들과도 비교하고 영어 잘하는 미국 사람들과 영어하는 걸 비교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비교하다 보면 평생 상대주의라는 괴물에 집에 삼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게 아니죠 나는 이것 때문에 쓰임을 받지 못한다고 이것 때문에 이런 배경 때문에 내 인생은 정해졌다고 여러분 그런 것 묵상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족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늘에 하나님이 오셔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거 하나님 한 번 인생 살다가 80년 90년 나름대로 발부둥 쳐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졌을 저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당신의 피값으로 살리셔서 고길한 인생으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기대감에 여러분들 인생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삼갈을 설명하는 오늘 마지막 한마디가 있어요 거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거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거도라는 말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삼갈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면 쓰임 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인생이든지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오늘 아침 새벽을 깨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려오나 우리 부모님들의 부모님들 사랑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신앙이 이거예요 우리의 능력만큼 쓰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인생 사복음수의 제자들로 자기 나름대로 뛰어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사도인전의 인생 주님 앞에 내 삶을 던졌을 때 그로말미하마 위대한 성령 앞에 쓰임을 받았던 인생 그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계를 정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겸손하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서 하나님 자녀답게 가슴을 펴고 살게 만드는 것 우리가 남겨야 될 신앙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소를 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 한 분 보이는 분이 계시죠 우리 예수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무런 가진 것 없는 아무런 배경 없는 특별한 교육 없이 자라났던 초라한 한 사람 그분이 의지한 것은 위대한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능력을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통치할 만한 자격을 보여달라고 소리칠 때 그분은 너무나 비천하게 아무런 능력 없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골고다를 오르신 주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이거든 뛰어내려서 능력을 보이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묵묵하게 눈물로 기도하셨던 주님 그 무기력한 십자가로 주님이 이루신 것은 세상 구원이셨어요 우리 가운데 삼갈 같은 인생 있으십니까?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 저를 보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삼갈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이런 나를 사용하신 분이 계신다고 나 같은 미천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들였을 때 주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사용을 하셨다고 삼갈의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무슨 비밀을 발견하려고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발견되는 것 불가능이라는 말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불가능한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민족을 구원한 하나님의 위대한 삶으로 바꾸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대사사로 쓰임을 받든 소사사로 쓰임을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가진 재능이 뛰어나든 아무것도 없든 그것이 문제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질문 내 인생을 사용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 내 조그만 인생을 누구의 손에 들려서 쓰임을 받고 있는가 내 인생 막대기를 내가 들고 인생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막대기를 들고 나를 인도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 귀한 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맡기셨는데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내 손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기회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릎을 꿇으라는 것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이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빈민찬은 저 막대기를 통해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증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사는 인생이에요 한번 사는 인생 조연 같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역사에 주연처럼 쓰임 받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유산이 이거예요 아무리 미비한 막대기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찬란한 위대한 역사로 바꾸리라 그 위대한 신앙 유산을 남기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손에 들려서 한 인생 고결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